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일주일 전,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시내 대학축제 현장을 찾아 축사하며 청년 정책 등을 언급했습니다. 원지사는 하루 전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본 겁니다. 다만 고급 주거단지의 특별회원 자격을 받은 혐의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는 무혐의로 받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했던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야권 무소속 후보였던 자신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면서 재판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지사가 기소되면서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다입니다. 내일 뵐게.